그중의 하나가 와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늘 즐겨 마시기 때문에 레드와인이 심장병에 좋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와인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한 천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트픽 아메리칸이라는 아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는 그런 미국 잡지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와인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들 몸에서 발현이 되는 DNA, 유전자의 발현이 완전히 달라진다. 와인을 먹었을 때하고 먹지 않았을 때하고.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어느 때 발현되는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면 마시지 않을 때보다 훨씬 다른 형태의 유전자 발현이 된다. 그래서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뭐냐? 레드와인을 한 잔 마시는 거, 마늘, 올리브오일, 호두오일을 즐겨 음식에 섭취하는 거.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너무 심각하지 않는 거. 이 북그라파이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연구나 공부를 많이 해요. 프랑스나 이태리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룰라다 하다 보니까 공부는 별로 많이 안 해요. 연구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날씨입니다. 날씨. 날씨가 우중충하고 늘 구름이 없고 비가 오고 그러면 사람의 기분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그라파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는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부정농이 와인이 부정농인데 와인에 대해서 어느 잡지에 칼럼을 쓰고 또 신문에도 글을 쓰고 그랬는데 와인은 오페라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오페라를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즐겨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도 그냥 들으면 좋다. 듣고 좋으면 되는 거죠. 와인도 마시면 좋더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 신문에 계속적으로 와인의 과학 과학의 눈으로 와인을 본다라는 칼럼을 한 10여 회에 걸쳐서 투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떫은 게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단 와인을 좋아하고 떫은 와인을 싫어하는데 사실은 떫은 게 좋다. 심장병 예방하는 데는 떫은 와인이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와인을 잘 뭐 아시고 이렇게 이 와인은 맛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성들이 더 잘 어울린다. 잘한다. 그리고 이제 와인은 감각보다도 경험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마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한 40년 동안 연구 결과를 한 것 보면 와인을 늘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어진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 미국에서도 여성의 경우 매일 술 한 잔 하는 여성은 뇌절증이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적게 생긴다. 오늘부터 열심히 술을 한 잔씩 하세요. 저녁에 가서 그래서 와인의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주 근사한 와인을 마셨을 때의 느낌이 뭐냐 슈브레이트의 어떤 행복한 리듬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슈브레이트의 음악을 골라서 배경으로 들려주는 거가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심장, 어떻게 하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것인가를 정리해 본 겁니다. 매일 소량의 음주를 한다. 금연한다.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다. 30분 정도. 그게 뭐냐면 빠른 속도로 걷는 겁니다. 이 관악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은 아주 좋죠. 적당하게 겨드랑이에 땀이 날 만큼 한 캠퍼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피하고 건강식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편하게 막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인이라는 것은 DNA와 환경에 어울려져서 맛을 내기 때문에 체험학습에서 와인을 택해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 어떤 형태로 인터랙션을 해서 맛을 내는가를 갖다가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건데 학교에서 돈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그걸 못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이제 술을 먹을 기회가 많아지는데 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심장하고는 관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은 즐겨 마시는데 술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술은 증류주와 발효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술이 틀리는데 중국은 술을 백주, 황주, 홍주 이렇게 알코올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주가 이제 가장 독한 누구예요. 빼가리나 이런 것들은 백주에 속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케라고 해가지고 사케가 한 12,000가지 이상의 사케가 있는데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분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주고 그다음에 일본도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주처럼 싼 소주가 아니고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비싼 소주인데 일본 소주가 이게 진짜 소주입니다. 우리나라 소주는 이건 가짜고 진짜 옛날 책의 소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소주 일본에 혹시 가면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코너를 가보세요. 가보면 쌀로 만든 소주, 보리로 만든 소주, 고구마로 만든 소주, 감자로 만든 소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병씩 사다가 맛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맛을 보세요. 그런데 다 우리나라 질로 마시듯이 달콤하게 넘어가는 소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게 사실은 독입니다. 달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로 가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쌀 막걸리가 있고 소주가 있는데 소주는 희석식입니다. 일부 증류식 소주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무슨 화 이런 이름이 붙은 소주가 있는데 그거는 값이 비싸서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고 희석식 소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주가 국민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주는 언제 시작했느냐 1963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교 댕길 때 쌀 파동이 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쌀로 술을 만드는 걸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술 문화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전통이 아직도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석식 소주인데 이거는 알콜을 만들어가지고 알콜을 희석해가지고 소주를 만드는데 여기에 감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소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감미료 별의별 감미료가 다 들어가요. 사카린 들어가고 아스타미노팜 들어가고 무슨 그리세린 들어가고 온갖히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재료는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옛날에는 공업용 그리세린을 드렁탕으로 갖다 부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요 근래에는 그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아요. 51%의 원료는 아마도 밝히지는 않는데 중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51%는 수입한 겁니다. 그게 국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티 소주파요. 소주 먹는 것에 반대해요. 소주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엉터리 소주는 물론 값을 싸게 해가지고 전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데는 대단히 좋죠. 그러나 제대로 된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쌀도 좀 남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로 보면 맥주라든가 위스키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맥주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맥주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세계적인 맥주가 많이 들어와서 라가나 에이리나 또는 스타우트 같은 종류가 다른 양조 방식이 다른 맥주가 나오고 있어요. 위스키도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런데 위스키의 뜻은 뭐냐면 생명수예요. 워터 오브 라이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종류의 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원할까요? 뭘 마시고 싶은지 소원을 말해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가면 브랜디라는 게 있는데 브랜디는 프랑스말로 오드비입니다. 오드비는 워터 오브 라이프죠. 그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냥 뭐 술 마시고 취하라는 그런 거 아니고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온도가 추운 겨울철에는 알코올이 생명을 구해주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려는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거가 많기 때문에 생명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은 뭐 무궁무진해서 이탈리에서 이탈리에서 나오는 와인만 해도 20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분 나아서 아주 그 무드를 살리는 드링크 중에 하나가 칵테일인데 칵테일의 오리지널 발생 뭐라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면 싼 술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칵테일의 원료가 되는 술은 절대로 고급 술이 없습니다. 전부 싸구려 술. 진이나 보트카나 러미나 이런 싸구려 술을 근사하게 이렇게 맛을 만드는 거죠. 가령 뭐 위스키 좋은 거 브랜드 이런 걸 가지고 칵테일은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사이드웨일에는 그 캘리포니아 포도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양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포도밭 중에서도 이 삐노누아 삐노누아의 맛있는 삐노누아 와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헤매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장 순환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잔의 맛있는 술을 여러분들한테 우선 말로 권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돌아가서 근사한 술을 마시도록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다시 아까 중간 시간이나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네 저 림프의 기능 설명하시면서 암세포 전의 대부분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암세포 전의가 되는 다른 원인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혹시 순환계랑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암세포 전의가 대다수 림프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림프관에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전의를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치료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암세포가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해 가는데 전의해 가는데 그거가 왜 그런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그 전의를 막을 수 있는지 그걸 방법이 없느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행스럽게도 불행스럽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암이 어디에 생겼다 그러면 장기 근처에 있는 림프 노드를 림프 결절을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암세포가 없으면 적어도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침범된 장기만을 떼어내면 암을 웬만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림프절까지 이미 가 있다. 그러면 다른 장기로 이미 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망이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의 사망률을 5년 생존율을 50%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처럼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발달돼서 암 치료율이 높아진 것보다는 암을 일찍이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개발돼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LDL이랑 HDL이라고 구분하시면서 두 개의 차이가 있고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셨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경험적으로 LDL이 높아지면 LDL이 높아지면 동맥 경화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HDL은 오히려 그 반대로 동맥 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HDL이 높아지는 그런 게 좋고 LDL이 낮아질수록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의학에서는 원인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고 결과로써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현상적인 것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순환계 질환을 막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스트로겐이 순환계를 어떻게 해서 보호해 주느냐 그건 의과대학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의과대학 강의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갑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순환계 질환을 잘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보호해 준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있음으로 해서 순환계 질환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뇌의 회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성스럽지 않아요. 남자같이 어떻게 보면 슈퍼메일처럼 됩니다. 그게 이제 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장근 세포 구조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골격근보다 심장근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심장근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 첫 시간, 서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세포를 봐서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맞는 세포다 그러면 그 세포는 활동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장근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심장근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이 적은 데는 미토콘드리아가 적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만 봐도 그 세포의 활동성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심장이 전기신호에 의해 컨트롤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공적으로 그 전기신호를 만들어서 심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전기신호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할 경우에 자기 스스로 심장이 박동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박동하지 못한 경우에 인공적으로 페이스메이카라는 걸 여기다 심어서 거기서 전기신호를 내보내면 그 리듬에 따라서 심장이 박동합니다. 페이스메이카는 우리나라 사람도 꽤 많이 달고 있어요. 가슴속에 절개하고 근육 속에 파묻되어 있는 너무 많은 크기의 페이스메이카인데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기신호발생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꺼내서 배터리가 갈아줘야 된다는 게 아주 단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장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전기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거나 좀 줄어들고 나서도 밖에서 주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이가 들면 폐경기쯤에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죠? 투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세 개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반쪽은 폐경기가 됐을 때 특히 폐경기 때 오는 우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을 좀 저거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을 주면 유방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쓰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당뇨병. 제가 일형 당뇨를 앓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앓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갔는데 이게 당뇨를 오래 앓으면 심장병에도 합병증이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긴데 당뇨병이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심장에 눈에 머리에 기타 여러 군데의 부작용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작용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당뇨병 자체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게 문명병이에요. 일생 동안 가는 병인데 먹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의 도를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심장에 오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심장? 심장. 심장에 대해서 당뇨병 때 심장이 약화가 되죠.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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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